바로 인사요? 네, 인사하자 원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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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멈춘 거 아니었어, 같이 진짜 할 뻔했어 틀리니까 갑자기 적혀있는 거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왜냐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, 들어오시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들어오게 하죠 들어오게 하죠 천천히 돼야 돼 그럼 우리 슬로우 버전으로 인사 한 번 하자고요 네, 슬로우 버전 어떻게 해요? 너 들어오면 인사 드립시다 이게 진짜 몇 분 들어왔는지 이제 확인이 안 돼 이게 있는데 단체 위에 진짜 얼마예요? 지금 4개 걸리네요 지금 5만 분 들어오셨습니다 몇 개요? 5만 하구만 네, 많이 들어오나요? 지금 7만 6천 분 7만 넘으면 이제 인사할게요 오케이, 7만 기념 인사 가겠습니다 자, 그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지윤 씨 10만 넘었습니다 1만 진정 자,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, 셋, 방탄 안녕하세요, 방탄 선사입니다 정말, 월말이 단체 V LIVE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단체 V LIVE 잘 내셨자 잘 내셨자 잘 내셨자, 잘 내셨자 잘 내셨자, 잘 내셨자 잘 내셨자, 잘 내셨자 잘 내셨자, 오랜만에? 잘 내셨자 잘 내셨자, 많이 해주셔야 웃기지 마 슈가 형? 사랑해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희가 슈가 형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제 브이로그랑 한번 맞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죠 궁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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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우리 설 이렇게 보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혹시 설을 뭐 했어요? 구정 때 고향 내려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고 했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다들? 저는 최근에 이제 재활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랑님 뽑았거든요 아 사랑님 아직 피 나요 안에서 그래서 지금 빨아먹고 있어요 저도 사랑님 뽑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구멍이 안 메꿔졌어요 어 그거 구멍이 꽂아야 되는구나 아니 아니 그게 그게 막상 거울로 보면 거의 다 메꿔져 있어요 아 그래? 어 나 오른쪽 뽑았을 때 왜 이렇게 불리했지 했는데 채워주더라고 설날 때 윷놀이 하신 분들 없었어요? 저는 윷놀이 가족끼리 윷놀이 오랜만에 했는데 네 아버지님 몇 살 한 분 잘 파셨어요 이 최고의 부녀자식이네요 네 그렇진 않고요 아버지랑 그런 친구 여기 굉장히 친구 사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사로 아버지 친구 사로 저 혹시 어떻게 구했어요? 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?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내가 알기로 해요 제가 할로도가 갑자기 뚜껑 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듬성듬성 할로도 그렇게 자주 안 간 걸로 하는데요 근데 틈틈이 엄청 열심히 해요 설날에 보면 떡국 드신 거 없으세요? 먹었죠 기본이죠 네 빈 씨 왔어요 떡국 먹으려고 했다가 먹으려고 했다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체해가지고 떡국 못 먹었어요? 고생 좀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렇게 지민이 뭐 했어요? 저는 틈틈이 그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아씨 웃지 말라고 정주행하게 아니 제가 한 번을 본 것 같아요 아니 너 피부에 자꾸 떠 보면 재밌더라고 TV로 이거 시간이 그냥 없어져 그냥 아 9분이 사라지는 그 영상 역시 시작불로 선배님께서 장난 아니에요 저도 웃겨요 자 우리 팬분들 반응 어때요? 지금요? 댓글 좀 읽어줘요 아이 양기 양기 грив 열기 seu 데이 언니 제이 형 WIL 붐보 배려? 제이 형 생일에 뭐였어요? 영호석 삼 행시 정 정 정말로 호데이는 진이 같이 생겼다 아 Proper 추불추천이야? 추불추천이야? 중심이에요 추불추천이야?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지형 아름다운 스발력 좋아 긍정적인데? 네? 추불추천이지? 형 그래 주인도 한 번 해야지 네? 아 진짜? 그래 정! 아 나 이러고 부담되는데 정신없이 생일이 흘러갔네요 아 준비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준비하자 진짜 나 몰라 몰라 이런 네트가 나온다고 한꺼번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오! 호기심에 안됩니다 정하시네요 네 여러분 자 다들 정호석 30시 금방 생각하세요 이제 끝잖아요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모이는 이유는 있죠? 네 있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무슨 날이에요? 제이홉 생일 다음날 아닌가요? 어 그만 좀 하세요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자 장난 아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비앨범 에센셜 아이디션 발매는 아닙니까? 에센셜 아이디스트 좋습니다 저희가 비앨범 비앨부터 제작까지 네 전 과정에 참여해서 굉장히 뜻깊은 앨범 아닙니까?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셔서 라이프고우즈 온 더 빌보드 핫백 1위 오! 라이프고 에디 됐죠 진짜 네 비앨범이 발매된 이후에 우리가 그래미 노미니션도 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? 맞죠 자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에센셜 에디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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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보시면 표지에 빌보드 핫백 기념 스티커도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멋있잖아요 네 그래미 이거랑 그래미 노미니랑 백일이랑 진짜 한 마디만 하면 되나요? 진짜 좀 간 네 멋있네요 멋있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?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본사 나네요 저희 노래 제목이 생각나요 딱 그런 거네요 뭐요? 쩔어 보여드려야 돼요 스티커 예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는 진짜 막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별게 아닌데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좀 내려줘야죠 어깨 협착이 많이 그래서 지민 씨가 밤이 걸린다고 흘러줘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요 이거 충격 파츠를 좀 봐야죠 다들 자꾸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충격 파츠를 좀 봐야죠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? 네 여기에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 여기 비쿠키는 비쿠키입니다 비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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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뭐가 또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실까요? 네 나중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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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가 바로 나중에가 바로 아니 제가 봐서 프로포트 쓰시면 헷갈린 것 같아요 네 바로 열어보시죠 다시 컷 아 열어보시죠 네 아 편집자 오케이 아름 씨 먼저 열어볼까요? 아 그렇죠 이 안에 노래 한 소리일 수 있어요 대학을 이제 뽑아서 아 오케이 자 이제 모양이 아 추숙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비쿠키입니다 비쿠키 형 예전에 이거 다 묵은 것 같은데 아니 다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왜 하더라고 이게 다 묵은 거야 이거는 정말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의리의 아 이거 이거다 의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의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의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의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아 친구가 아 부르는데 아 미친 아 그거 아이 파트는 그거다 태형이 형 아 태형이 형 아 태형이 형 맞냐? 아 모르겠네 애들이 우리 길이 아 몰라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길이 즐겁은 하영이 철단 뜸 뜸 뜸 뜸 내가 쓸 때도 아 이건 하기 힘들겠다 아 근데 진짜 어렵게 해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자 우리 꿈께나긴 즐거움 롤러코스터 나 몇 번 좀 수련해서 하면 됐어 나도 하면 돼 빠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요즘 최신 유행박 네? 최신 유행박이야 네 빨리 좀 읽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 유행박이에요 이건? 혼자 먹으세요 요즘 유행 그렇게는 그런 거구나 놀랐어 놀랐어요 나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딱 제께나 너 우리 팀의 대표 꼬미남